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희입니다 이번에 보실 집은 여기 평리동의 2층 주택 매매인데요 매매가 4억이고요 한번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문으로 열고 들어가면은 작은 마당이 있고요 1층에 여기 두 세대 있습니다 여기 2룸이고요 미니 3룸 두 개고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새가 나갔고 오른쪽에는 이제 새를 전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를 낳아도 되는 주인 세대인데요 여기는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2층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 견고하게 보입니다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베란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이죠 이런 식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옥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주택 2층의 포룸 주인 세대 되겠습니다 현관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중문으로 왼쪽에 신발장 있고요 이제 중문에 들어서면 아주 넓은 거실 및 주방 공간이 펼쳐집니다 최근에 올 리모델링이 되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리모델링이 현대적이고 되게 깔끔하네요 비극장 형태로 들어선 싱크대 그리고 가스레인지 당연히 최근에 교체되어 완전 새 거고요 거실 공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에 간접 조명도 있고요 샤시는 모두 이중샤시로 방은 방풍에 가고요 방을 순서대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방 하나 있고요 이쪽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세탁실입니다 자영주실 세탁실이고 세탁기를 놓고 쓰실 수 있게 돼 있고 저기에는 현관 옆에 있는 문이 저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세탁을 해서 저쪽으로 나가서 베란다나 옷상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부엌 옆에는 아주 넓은 다음 도시 베란다 공간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또한 깔끔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안방 되겠습니다 거실과 동일한 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볕이 잘 들어오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뷰는 나오고요 천장 인테리어 한번 보시고 건물 1, 2층 다 해서 건물 전체 매매 4억입니다 1층에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번 옥상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옆에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옥상 공간 되겠습니다 2층 주택 매매 매물이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